안녕하세요 가로씨에요 오늘은 명절에 빠지지 않는 동태전을 붙여 볼거랍니다 이게 깔끔해서 은근 매니아층이 많은데 아주 맛있게 붙이기가 영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전혀 질척거리지 않고 살은 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비법 제대로 알려드릴테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동태에 맛있는 맛을 더해주기 위해 밑간 작업부터 해볼게요 동태가 잠길 만큼 물 넉넉히 600ml 넣고 3가지 양념을 넣어줄게요 간을 더해줄 꽃소금 1티, 남은 잡내를 잡아줄 청주 1티, 감친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설탕 1 작은데까지 넣고 가루가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동태살 1팩 400g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마트에서 냉동실에 있던걸 사와다가 10월에서 4, 5시간 동안 해동한 다음에 넣어줬어요 아무래도 냉동실에 있던 것은 완전히 깡깡하다 보니까 간이 벼려면 물에 오래 담가 놔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맛있는 맛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동태에 간이 베개하기 위해서 거의 해동되었을 때쯤 넣는게 가장 좋더라구요 저는 한 20분 동안 담가주었는데 어때요? 살도 투명해지고 살짝 탱탱해진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해동만 한 다음에 밑감만 솔솔해서 많이 붙였는데 그러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물이 많아서 되게 맛없더라구요 이 과정을 거쳐주면 필요없는 수분기도 빠지고 간도 베고 살도 쫀득쫀득하게 응축돼서 맛있으니 꼭꼭 해주세요 또 지금 기꺼 열심히 물기를 빼놓았는데 바로 붙이면 당연히 또 질척거리겠죠 그러니 체에 넓게 펼쳐 10분 정도 가만히 놔도 자연스럽게 물기를 빼줄게요 주의하실게 이거 빨리 한다고 꾹 눌러버리면 살이 부서지기도 하고 물도 또 너무 많이 빠져 뻣뻣해지니까 조심해 주시구요 그동안 동태를 붙일 계란물을 준비해 볼게요 저는 이번에 조금 색감을 두가지 내기 위해 이렇게 계란 서너개 준비해서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따로 분리해 주었는데 이게 뭐 번거로우면 그냥 우리 평상시 전 붙이듯이 계란물로 만들어도 되니까 편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노른자와 흰자 둘 다 잘 풀어지도록 젓가락으로 몇 번 가볍게 저어주세요 다시 동태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10분이 지나서 물기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 좀 겉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키친타올에 올려 가볍게 톡톡 두들기면서 한 번 더 수분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럼 질척한 물기 없이 깔끔하죠 우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있는데 맛있는 맛을 위해서 끝까지 힘내보자구요 그 다음 판에 넓게 펼친 다음 후추 살짝 뿌리고 후춘가루 3분의 1컵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저는 부드럽게 한 겹만 입히기 위해 고운 채로 뿌려주었는데 뭐 그냥 접시 위에 올려 하나하나 입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집은 다음 한 번 더 뿌려주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본격적으로 붙여 볼까요? 이제 팬을 중불에서 예열해 준 다음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살짝 데워주세요 그 다음 계란물 입히고 팬에 올려주세요 역시 명절 전은 좀 예뻐야 먹을 맛이 나니 알록달록한 홍고추와 숟갓을 살짝 올려줄게요 이제 중약불과 중불을 오가면서 양면을 익혀주세요 살이 금방 익으니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비주얼을 내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뒷면은 좀 이렇게 갈색빛이 날 정도로 살짝 노릇하게 익혀주시고 앞면은 조금만 익혀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감이 밝게 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아요 마찬가지로 노른자 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된답니다 아 붙일 때는 흰자 붙이고 노른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흰자 색감이 물들지 않고 예쁘답니다 어때요? 맑고 탱탱한 게 진짜 일품전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게 잘 나왔죠 막 해서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이거 꿀맛이고 식어도 그만 그대로 맛있거든요 비린내와 물기도 전혀 없으니 이번 명절에 꼭 제 방법들 해보셔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